Yeah 대전 아쉽지마 우린 like a cafe 오늘은 고마워만 줄 건데 네네 진정 가득 채워 그런 데 내 힘이 없는 듯이 속야돼 너의 인데 내 깨깨깨 날아가 넌 나를 숨 못 쉬게 We won't be 더 질 듯한 기분 We're on a thorns fire We're on a thorns fire 각각 속에 달라진 이 시선의 진실을 We're on a thorns fire 멈춰가는 우울한 짓고 거칠어진 눈빛고 천천히 밝혀진 it We're on a thorns fire We're on a thorns fire 늘 지나는 듯이 Make it stop, stop, stop 새로운 세상에 입을 맞추고 èmes form 멈춰준 일해돋은 이 그 gust pursuing 이제 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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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거면 거면 눈을 불같이 놀예 courtier & call him call him call him 쉴 또한 이 슬플 때로 올라가는 공주의 크림필 눈과 띄워는 맞춰서 또 본결에 움직여 왠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원래 월요일날에 와서 무대를 서기로 했는데 맞아요. 저희가 조금씩 왔습니다. 제가 미리 와서 여러분들께 저희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먼저 왔습니다. 월요일날 쟤네! 저번에 바꿔내드리나 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저희 월요일도 보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시고 보니까 저희 TAN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다니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 TAN은요. 작년 3월에 데뷔한 따끈따끈한 신인 남자 아이디 그룹입니다. 저희 소개를 하자면 저희 TA는 투 네이션스라는 약자로서 저희 대한민국을 뻗어 전세계로 나아가겠다는 저희 포부를 담은 곡 이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에 저희가 또 새로운 곡을 발매해서 컴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와우 바로 어제죠 어제 그러니까 컴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저희가 컴백한 곡도 드려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태훈이가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아 예 제가 대한민국 국립기념관에 제가 어렸을 때 자주 왔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제가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한의 아는 오랜만에 고향분들도 기분이 아주 좋네요 와우 힘을 받고 열심히 무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바로 다음에 주연을 보군요 TA의 뷰티플라이라는 곡입니다 재밌게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